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3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제 SNS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허하게 됐습니다. 저는 27세경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했다가 피소당합니다. 저는 남편의 불륜을 밝힌 뒤 한순간에 정과자가 된 턱 교정치료를 받고 후기글 공유했다가 책가로부터 고소당한 저는 25살이던 2020년에 명진고 측에게 4번의 고소를 당하고 1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했던 김동규라고 합니다. 공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 명의를 패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조항에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방송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명의훼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없던 일을 거짓으로 지어내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1항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패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PD첩은 수많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결문을 검색 열람한 뒤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학부모, 직장인, 주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는데요. 사실을 말한 죄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닌 100% 실화입니다. 언론에도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가정사. 억울했던 이진숙 씨는 2019년 팻말을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20년 세월 마치고 30억 내 전 재산 정보 마쳤는데 채무 갚을 남은 내 특유 재산마저 빼앗으면 나는 죽으라는 것인가. 뒷바라지해 준 부인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당한 거는 의지할 데도 없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18년간 법적 혼인 관계로 지낸 전남편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전남편 측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진숙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켓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엉터리 얘기입니다. 제가 간통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이혼 소송을 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 적혀있는 내용은 모두 허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시나요? 예 원합니다. 신고를 한 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판넬에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제가 다 사실이라는 것만 갖다 대면 저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여기에다가 다 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를 검찰에 넘겼대요. 저를 왜 넘겨요? 무슨 죄로요? 사실 역시 이런 명예훼손이래요. 진숙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는 증거입니다. 전 남편의 외도 정황이 찍힌 영상 캡처. 그리고 전 남편과의 대화 녹취록도 포함됐습니다. 그 회사 아니야? 그 회사 몇 번 만났어. 만난 거야. 만났지. 만나기만 한 거야? 만났지. 만난 것만 있지. 신문을 제발 투드려라 그래. 내가 명예훼손으로 벗어라. 진숙 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팻말에 적시된 사실이 전 남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서면을 통해 검사가 이 사건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이 진실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진숙 씨는 이혼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생활비도 안 받고 뭐하고 있으면서 6개월 동안 남편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뒤를 안 캐보는 여자는 없어요. 3회째도 되는 날 그 광경을 직접 봤어요. 관계 갖는 장면을. 그때 두 사람은 엄연한 법적 부부. 진숙 씨는 당시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당시 남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숙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무실 등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물은 진숙 씨가 남편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위치를 파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숙 씨가 남편 사무실에서 외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 자체는 솔직히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몰랐어요. 법에 그렇게 있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면 나는 이 죄를 인정한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제가 하소연하고 표출을 한 거예요. 현재 법상으로는 저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그런 죄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수연이. 엄마 나 기억이 없는데 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서있는데 그 찬바람에 정신을 깨뜨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사건의 시작은 4년 전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반장으로 공부도 잘했던 수연이는 반 친구 9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따돌림은 계속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던 수연이는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학 간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건 전학 가고 1년 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모인 SNS 대화방. 전학 간 학교의 학생들에게 수연이는 조연병이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방에는 수연이 이름이 약 200번 등장했고 수연이를 괴롭히며 따돌려온 증거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예고 무용과 진학을 꿈꾸던 수연이에게 학생들은 SNS 대화방에서 2년 6개월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퍼부었습니다. 수연이는 단체 대화방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2020년 12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연이는 피해자인 동시에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간에 사이버상에서의 험담이라든가 모욕, 협박, 그런 언어폭력 관련된 사안으로 접수가 됐고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수연이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수연이가 대화방 캡처를 SNS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생 6명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수연이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정신병자 같고 조염병 환자 같고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은 친구들한테 그 사수를 이렇게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왜 애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나를 왜 피하고 나랑 친구를 안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저는 이런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나 이런 애가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던 수연이는 이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정만 하면 이게 아무래도 처벌이 나올 때 좋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엄청 울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도 못해주고 경찰관도 못해주고 부모님도 못해주지 않냐 지금. 2년 넘게 이어진 학교폭력. 학교도 부모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올리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사과할 테니까 내려달라. 미안하다. 잘못됐다. 다신 안 그러겠다. 근데 이제 그게 멈춰진 거? 그러면은. 그래. 진짜 그거면 됐다. 학교폭력은 비로소 멈췄습니다. 아이는 인터뷰 내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고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 최근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이 형법상 명예훼손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주된 의사 표현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SNS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2018년 7월 한 남성이 허락 없이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집주인은 동네 주민에게 그 일을 말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 간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혁 씨는 대학 동기에게 집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사이 사라진 물건을 두고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둘 사이 대화를 캡처해 졸업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대학 동기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정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둘 사이 대화를 올린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증명할 필요 없이 난 그냥 이거 허위였어 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전 이걸 다 증명을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을 해서 나는 당시 정책소에 확인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동적으로 그런 사실적시 몰라서 그런 바로 사실적시로 바로 그냥 탈래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억울하더라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선고되자 대학 동기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을 ATM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ATM이 된 거거든요. 왜 ATM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그렇게 해서 뽑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법자원의 낭비이고 전과자 양산이다. 변호사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 국가 형사자원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법 자체가 매우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이기기 아주 쉽게 돼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한 좋은 식당이나 좋은 병원 찾아다니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잠재적인 범죄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사례에서 보였는데요. 저희는 이런 사례를 추적하던 중에 그간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축구 국가대표를 활약했던 김병지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병지 선수의 아들이요. 지금 폭행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김병지 씨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된 내용들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오고 가며 이곳저곳의 거짓을 건드려 여론의 분배까지 막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위해 상대 측 어머니의 거짓을 멈추고 모든 사안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김병지 씨는 상대 학부모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김병지 씨의 SNS에서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3년 만에 받아든 학교 폭력의 진실 원고 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댓글에는 상대 학부모가 피해자인 척했다며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병지 씨에게 연락해 판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김병지 씨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김병지 씨 아들의 반교체가 결정됐는데 그때 학폭위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반교체 처분이 무효가 된 겁니다. 김병지 씨는 상대 학부모의 거짓과 허위를 밝히겠다는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니 기자회견 때 김병지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학부모가 전단지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은 것 하나만 유죄로 봤습니다. 방송사 인터뷰를 한 것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안 받게끔 하는 안전장치라는 걸 마련해 뒀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돼 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현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을 들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지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부분만 인정해 1억 원이 아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병지 씨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부분은 사실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그쪽에서는 계속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억울하고. 김병지 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상대방 가족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답해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진 자나 힘 있는 자 쪽에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박가영 씨는 2년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 동규 씨는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가영 씨가 다니던 명진 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교사 부당 해임 의혹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명진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징역 6월에 실형을 살게 된 전 이사장이 출소 후 보복성 해임을 했다는 겁니다. 힘든 학교 생활을 선생님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고 그런 선생님을 보지 못해서 정말 슬프지만 졸업식이라도 선생님과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의견 죽살과 인권 침해였습니다. 학생들이 교사 구명운동에 나서자 학교 측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선생님의 부당 해임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써서 배포하고 현수막을 만든 가영 씨. 학교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가영 씨는 학교가 학생을 고발했다는 글을 붙였습니다. 학교 측은 그 옆에 학생을 절대 고소한 적이 없다는 글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가영 씨는 고소장 복사분을 부착했고, 학교 측은 고소를 취하했다고 써서 붙였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고소한 적이 없는데 취하했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적이니까. 그러니까 취하했던 게 제가 아니라 앞에 댓글을 달아서 고소당했던 친구들에 대한 것만 취하했던 거고 사실 저에 대한 거는 취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교사 해임하고 학생들을 고발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을 합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비난 여론이 일자 학교는 가영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고소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학교 재학생 세 분, 그리고 졸업생 한 분, 다른 학교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한 분 당하시고 시민단체였던 학벌 없는 사회 대표님,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의 위원장님 해가지고 총 12분 정도가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괴롭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괴롭게 만드는 것인지. 가영 씨를 도와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에 명진고를 비판한 김동규 씨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 한 번의 고소는 3개월 정도의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도장을 뭐 수백 번 찍고 나오는데 나온 이후에도 조금도 이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죠. 특히 민사수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당장 모든 걸 제가 다 드려도 1억 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놀랐었고 되게 화도 났었고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5월에 시작된 고소전은 약 10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익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예훼손 고소 3건은 불기소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또 사실은 그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100건이고 1000건이고 그냥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응을. 재단 측 고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학부모로부터 44억 원을 뜯어낸 잡지사 대표와 대학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4억 원입니다. 이렇게 취하기 어려우니까 의지는 돈도 벌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현행법상 기부금 입학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44억 원의 사기를 당한 최 모 씨는 딸의 부정 입학을 시도했던 2009년 명진고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그 사실을 지인에게 전화로 말했고 최 전 이사장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2015년 재판부는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도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이름을 밝힐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재단 측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교감은 최 전 이사장의 딸입니다. 44억 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2년 지난 일을 저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냐고요. 2년 지난 일인데. 관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독일은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국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국은 명예훼손죄와ische dietary적, 영국은 명예훼손죄 quo입니다. 미투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2018년 2월 진영 씨는 SNS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1박 2일 MT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방송사 기자로 당시 팀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후 속옷 안에서 그의 손에 붙어있던 앞봉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냥 부서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거 겪고 최소 몇 년 동안은 어디에 있어도 그 생각이 나고 심지어 잠을 자면 그게 꿈에 나와요. 사건이 있었던 2012년 계약직 리서처로 일하며 기자를 꿈꾸던 27살 진영 씨는 공론화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투 직후 기자는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3주 뒤 기자는 진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검찰 조사하고 그럴 때까지 모든 게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론도 죽는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짓이어도 처벌하고 사실이어도 처벌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는 고소장에 허위사실에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씨가 추행 사건을 고소한 후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걔들이 우리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내가 우리들이 어떻게 추스리고 싶어도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돼. 오늘 좀 가서 해주라. 안고 나면 너무 걷잡을 수 없어. 이제 뒤로 다 깨내라. 내일 오전에 좀 갈 수 있어? 자신은 없는데. 자신은 없는데. 미안한데 그러면 자기가 형사랑 통화를 와서 한번 할래. 오늘 걔들이 서류 같은 걸 보내면 곤란해지거든. 취하겠다고 항상 그 말 좀 한번 확인을 해줘.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주변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얘기도 하고 가해자도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회복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쯤 하자 더 못 버티겠다 해서 이중만 해서 취하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과를 했던 거를 조목조목 다 취소하더라고요.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상황에서 그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있는데 그 내줄이 없어지면 저는 유죄가 되겠죠. 유죄가 된다. 그렇죠. 해당 기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기자님 되시나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아이템... 통화 도중에 전화를 끄는 기자.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건드려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죠. 다만 적어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받고 싶어요. 여전히 나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없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죠. 누가 저한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고 27, 28, 29의 삶을 다시 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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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